환영합니다, 회장님. 오늘 회장님을 모시게 될 사무장 강신 출업합니다. 그래요, 내가 조금 늦었어요. 회장님, 어서 오십시오. 기다리겠어, 미안해요. 아닙니다. 어디 보자. 근데 이 비행기 기종이 뭡니까? 네, 비용 747입니다. 근데 이게 옷장인가? 포트 받아 드리겠습니다. 아니, 됐어요. 근데 이런 거 요즘 시세가 얼마나 안 와? 네, 중고시세가 약 6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. 아니, 됐어요. 이제는 회장님, 여기 아니어도 비어있는 곳 어디든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. 여기 앉지 뭐. 본사에서 특별히 연락받았습니다. 김포까지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예정입니다. 잠깐만요, 회장님. 저기, 영화배우 같았어요. 영화배우 누구? 나중기라고 영화배우예요. 우리 회사에서 투자한 영화가 있었거든요. 육두문자맨이라고요. 제가 이따가 인사시켜드릴게요. 응, 그러든지 말든지. 계속하세요. 네, 김포까지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예정입니다. 2시간? 네. 갈아탈 시간이 넉넉치 않네. 북경도 막 차라. 뼈를 기장에게 서둘자고 얘기하겠습니다. 뭐 마실까? 레드와인 좀 대어주시겠어요? 회장님께서는 어떤 거 하시겠어요? 그냥 물. 얼음이랑 레몬도 넣어드릴까요? 응, 네.